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시날에 봉축하는 주요 제가불자와 각계 인사들의 축하 메시지도 잇따랐습니다. 특히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연등회의 빛이 온 세상을 비추길 염원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정영석 기자가 전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 신도 조직인 조계종 중앙신도회를 이끌고 있는 주윤식 회장. 연등회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은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유산이 곧 세계적 문화 콘텐츠라는 사실을 확인해준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주 회장은 그러면서 부처님 말씀을 이어받아 즐겁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국회에서 불자 의원들의 모임인 정각 회장을 맡고 있는 이원욱 의원. 이원은 코로나 시대, 호국불교의 정신이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분열과 대결의 구도로 굳어진 정치권을 화합하기 위해 더욱 수행 정진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화쟁사상으로 뭉쳐 더 이상 진영과 이념으로 갈라진 나라가 아닌 하나된 나라, 하나된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수행하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깊은 마음으로 축하드립니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축하 메시지를 통해 부처님 오신 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황 장관은 연등회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지는 국가 브랜드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을 한껏 드높인 의미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의 삶 속에 연등회의 자애로운 온기가 늘 함께하길 기원했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기념하는 이번 연등회를 통해 자비와 평화, 화합의 가치를 담은 광명이 국적과 인종을 넘어 온 세상에 널리 퍼지고 깃들기를 바랍니다. 연등회에 담긴 평등과 자비, 공동체 사상이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에서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